네 오징어 순살 95%인 오징어 어분 자꾸 오징어 어분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징어 모양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 이거 봐 오징어 다리 하면 오징어 눈 하면 오징어 몸 하면 왠지 오징어 순살이 막 95% 있다니까 제가 먹어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은 그런 기분이 주어져서 그러다 보니 미끼로도 쓰고 싶네요 오징어 어분 단품으로도 써도 되지만 글루텐들에 또 섞어서 쓰면 좋고 밑밥을 뿌릴 때 같이 섞어서 뿌리면 또 단백질 성분이 많아서 77% 그러면 뭐 붕어가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든지 말든지 뭐 써봐야 알겠죠 이걸로 오저께 또 쌍계천에 가서 또 고기 잡았잖아 그 다음에 요 옆에 위천강 우리 가게 뒤에 가가지고 또 어저께 신제품이라고 강매를 했더니만 왠거 또 사러 온다네요 미치겠네 네 오징어 어분 택배 가능합니다